안녕하세요. 속구입니다. 마틴 기타와 스탠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마틴 기타는 저렴한 A스탠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. 먼저 제가 A스탠드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. 이제 이런 스탠드는 특징이 있죠.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스탠드에 마틴 기타를 세워놓을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자, 제가 마틴 기타 한 대를 갖고 왔는데요. 이렇게 기타를 스탠드에 세워놓게 되면 고무와 피니쉬 사이에 접촉되는 면이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빛을 비춰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혹시 그 뒷부분 고무 부분이 닿았던 부분이 좀 보이시나요? 뭔가 좀 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. 네,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뭔가 피니쉬 뒷부분에 운듯한 모습이 좀 보일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고무에 의해 마틴 기타의 피니쉬가 녹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마틴 기타는 나이트로 셀룰루스 라카 피니쉬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피니쉬 방식은 통기타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 요즘 저렴한 기타에 많이 사용하는 우레탄 피니쉬보다는 작업하기가 더 까다로운 방법입니다. 하지만 이 피니쉬를 왜 사용하느냐? 바로 그것은 기타의 울림 때문이에요. 기타의 사운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모델일수록 이런 라카 피니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이제 마틴 기타에는 거의 전 모델의 라카 피니쉬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나이트로 셀룰루스 라카 피니쉬는 저렴한 A스탠드에 사용된 고무성분과 오랫동안 접촉이 될 경우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니쉬가 녹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런 반응이 모든 스탠드와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렴한 A스탠드에서 반응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. 다른 스탠드에서도 기타와 접촉되는 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.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스탠드의 재질이 의심스럽다면 기타가 닿는 이런 접촉면에 부드러운 천을 감싸서 사용하시길 권장해드리고 스탠드를 구입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받으셔서 신뢰도가 높은 스탠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.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리자면 이제 한국에서 출시될 때는 새 옷에는 포르말데히드라는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새 옷의 곰팡이 방지와 그리고 또 새 옷을 빳빳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 화학 성분을 사용한 옷의 경우는 기타와 장시간 접촉되어 있을 때 기타 피니쉬에 옷의 색깔이 이염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 문제는 꼭 나이트로셀룰루스 라카 피니쉬가 아닌 우레탄 피니쉬에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. 포르말데히드 성분은 한 번 빨래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씻겨 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 번 빨래를 한 후에 옷을 입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오늘 이렇게 기타에 사용되는 스탠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는데요. 이런 부분은 먼저 점검을 하신 후에 기타 스탠드를 사용하셔서 기타에 문제없이 오랫동안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